그다음에 저는 참 미국의 서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광활한 땅에 애리조나 답사기, 애리조나는 피닉스가 주도고 투싼이 또 좀 괜찮은 도시죠. 여러분께서 여행을 한 번 하신다 생각하시고 애리조나 답사기를 한 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료사태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언급실 당직 이게 참 힘듭니다. 이 언급실 당직을 언급실에는 언급의학과 소속의 여러분들 전공의 전문의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 각 과에서 여러분들 파견한 또 당직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 분장이 어떤지는 대략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언급처치를 언급의학과 여러분들 전문의를 하고 나면 그다음 각 배후과의 환자를 옮겨서 배후과의 당직자들이 관여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어제 방송을 보시고 현직 의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분 말씀은 구리님 말씀은 현직 의사십니다. 언급의학과 교수는 그냥 나가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언급의학과 의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망가뜨린 것은 그것을 유발한 대통령이 책임지셔야 되겠지. 미래가 어둡게 만들면 미래를 보고 열심히 당직 서면서 일하던 전공의들이 나가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잘하던 전공의에게 암울한 미래의 정책을 만들면 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왜 전공의들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고생을 좀 하더라도 다음에 전문의가 되게 되면 좀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없어진 겁니다. 그 전문 지식을 쓰면서 돈도 벌면서 잘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전공의들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망가뜨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런 전공의들이 떠난 것은 무슨 다른 게 아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렸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전문의를 그렇게 오랜 동안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거를 현직 의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언급의학과 당직을 어떻게 서냐면 밤에 잠깐 나왔다가 쭉 대충 보다가 그리고 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새벽에 잠깐 나옵니다. 이게 언급의학과 교수가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온 후에 다시 집에 들어가서 오전을 빼먹고 오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급의학과의 당직을 서는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꼬박 새는 사람이 누구냐 야간당직을 할 때 전공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당직을 서는 의사분들은 언급의학과 교수들은 4시간 이상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인은 돌아가면서 매일 밤 당직을 섭니다. 야간당직을 꼬박 서는 사람이 전공이라는 겁니다. 전공이들은 젊으니까 30대 40대 전공이들이 야간을 풀로 당직을 하고 그다음에 언급의학과 여러분들 그런 전문의나 이런 분들은 잠시 나와서 일정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도 고된 일이네요. 밤에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이제 언급의학과 교수가 계속 당직을 서야 되는 겁니다. 의료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전공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젊은 전공이들이 야간당직을 쓰면서 커버해 줬던 것을 나이가 든 언급의학과 전문의하고 교수가 그걸 맞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급의학과 교수는 힘든 겁니다. 이제 언급의학과 교수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야 과료를 하지 않고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료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언급의학과 전문의나 그다음에 교수들 같은 경우는 40대 대부분 중후반일 테니까 전문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의 40세 그래도 몸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현직 의사분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 신중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개월 내지 2개월이면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1개월 2개월 안에 언급의학과 교수가 나가서 언급실 위기가 표면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급실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참아달라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내세우는데 이 현직 의사분은 그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급실에 야간 당직을 잠을 하나도 자지 않고 꼬딱 새면서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동안 의료 사태 발생하기 전에 전공의들이었다는 겁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전문의하고 이런 의대 교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낮에 외래 진로를 하고 이걸 반복해 온 겁니다.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나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상적으로 병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떠나는 겁니다. 충주 근국대의 병원에서 7명의 이름들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왜 떠나냐 당직을 하다 이제 완전히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몸이 못 견디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하기 전에 몸이 사람들이 견디는 나는 여러분 이해를 철두철미하게 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하루 전에 약간 잠 설치게 되면 방송 준비도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초긴장 상태에서 언급실에서 근무해야 되면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현직 의사가 사정을 잘 아니까 그걸 아주 상시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공의가 있을 때 언급실에서 언급의학과 교수를 당직을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밤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서 잠자고 다시 새벽에 나오는 게 교수당직입니다. 전공의 당직하고 교수당직이 다르란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오전에 쉬거나 오후에 잠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공의 당직은 풀로 쓰는 겁니다. 이제 당직을 밤에 풀로 쓰니까 언급의학과 교수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물론 전공의는 그렇게 못합니다. 전공의는 여러 명이 교대를 하게 되니까. 전공의도 여러분 야간에 언급실에 당직을 쓰는 게 힘들긴 하는데 여러 명의 전공의들이 돌아가니까 그나마 나았다는 거죠. 그 전공의의 빈 공간이 이렇게 여러분들 큰 겁니다. 그거를 조기용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왜 현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현직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것은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번 사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이번 사태가 어떻게 종결될지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공의가 맡아줬던 언급실 야간당직은 언급의학과 교수들이나 전문의들이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후진료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배후진료과의 전공의들이 그걸 맡아줬던 겁니다. 배후진료과의 전공의들이 그걸 맡아줬던 겁니다. 언급실에 파견이 돼 가지고. 그럼 배후진료과가 왜 지금 안 돌아가냐. 낮에 이런 외래진료를 보고 이런 교수들이 밤에 야간당직까지 설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진료 제한이 계속 여러분들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안과진료 불가 정형외과 진료 불가 흉부외과 진행 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현장을 모르니까 그냥 관리 가능하다. 비상상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고 현장을 착하게 이해하도록 많은 분들에게 도와드려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다음에 다가오는 그래서 이 의사분은 한두 달 정도 안에 다 손들 거다 이야기죠. 이미 지금 단발마에 비명이 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의가 실제로 전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를 뺄 때 그것은 전문의로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전공의가 나갔다는 것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전문의가 그만큼 나간 겁니다. 3차 의료기관의 56%의 전문의가 빠진 겁니다. 이 전공의 역할을 PA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의만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3차 의료기관의 언급실과 배후진로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학년도 5년 차 전공의들은 거의 전문의 수준에 가까이 다가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의학과나 배후과의 전문의들이 야간당직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숫자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3차 의료기관 56%의 전문의가 빠진 겁니다.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냥 대학병원의 척추가 빠져버린 겁니다. 무슨 척추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인 겁니다. 이건 의사들이니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실상을 알 수도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리님이 여러분들이 현직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공의의 역할은 전문의가 대체할 수 있다. 전공의가 56%가 빠져버린 거다. 대학 전체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문의가 56%가 빠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3차 진로기관에 언급의료하고 배후의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러면 다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의사분이 여기 보시죠. 3개월 무렵부터 모든 응급실이 문을 닫을 것으로 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번아웃 배후진로 의사 번아웃 탈진입니다. 그리고 사직형렬로 말미암아서 3차 응급진로 완전 마비 그리고 2차로 중증 환자가 마구 밀려들 것입니다. 2차 병원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2차도 응급환자 강제 배당으로 결국 모든 응급의사 사직으로 인해 모든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사고가 터지게 되면 환자는 죽게 됩니다. 그것은 아비규환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가설이 맞았다 될 질은 두고 봐야겠죠. 검정은 두고 봐야겠지만 현직 의사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게 보이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당직을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전공의의 빈 공간인 당직을 서면서 낮에 외래 진로를 계속해서 봐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여러분 이 좋은 콘텐츠가 지금 이 방송이 많이 그렇게 알고리즘 같은 지원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주옥 같은 콘텐츠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송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고 지금 동시 시청자의 절반도 안 되거든 좋아요가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노출되어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직 의사분이 내다보는 언급실이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하게 의견일 겁니다. 그래도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2월입니다. 다음 2월에는 전공의도 복귀할 것이고 의대생들도 복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속내를 드러내게 된 거죠. 교육부 이제 이게 말썽이 되니까 교육부가 이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이지호 장관이 버티면 이긴다는 발언은 의사를 이긴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그러나 그 해명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쉽지가 않겠죠. 아마 이지호 장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학기는 복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년 이상을 어떻게 시냐 이렇게 아마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지호 교육부 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자는 뜻이지 의사들을 이기자는 게 아니었다. 31일 설명 자료를 내고 토론 일부 내용이 전체 발언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알려져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8월 29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연차 내에서 이기호 부총리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일부 의원들이 이게 전쟁이냐 의사가 싸움 대상이냐 이렇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이겨야 되고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삼성전자입니까 삼성전자 출신의 사장인 아니면 현대자동차 사장인 고동진 씨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정부의 의정갈동 해소 방안에 우려를 포지했고 의료현장 혼란이 장기화되면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사무소가 있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상황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위험한 상황이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한 분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설마 2년 연속 휴학하겠나 그렇게 교육부 관리들은 믿는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 젊은 사람들 하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2월 가더라도 당신들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학생들이나 다 돌아올 수가 없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 분이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주호 부총리가 솔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의료계획의 본질은 어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기고 지는 그런 지킴게임이 돼버렸습니다 본래가 시작이 이런 2천명 같은 감정적인 결정이니까 과정도 결과도 이기고 지고의 게임이 된 것입니다 뭐 이제 합리고 이승이고 놀리고 뭐고가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설득이고 토론이고 뭐고가 없는 겁니다 6개월만 버티면은 정부가 이긴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생각하는지 2월 달이면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그 근거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는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무조건 이제 본인들이 손을 들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김홍식 원장께서는 대통령이 내년 2월 말로 의사들이 복귀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은 교육부는 의사들이 바보로 보이는지 이주호 발언은 자신들이 힘든 것은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표현했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의료사태의 교육부가 힘든 점이 무엇일까 나는 이주호의 이 발언을 듣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 생각한다 국민이 강력히 지지하면 의사가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 내용과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에서 정부는 의사가 2월 말이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고 있음을 추정했다 신학기는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까지만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면은 결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의대의 정원을 증가시킨 대통령의 감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수뇌부의 공유된 생각 같습니다 브리핑 이전에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은 전공의 의과대학생 복귀를 내년 2월로 잡고 공유하고 있었던 합리적 의심이다 추정되려면 이들의 판단이 실현될까 만약 6개월 지나도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응급실 중증진료가 무너진 6개월 동안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6개월 지나도 복귀하지 않아 죽어갈 국민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라는 당분간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이야기를 대신해 줬네요 답이 없는 겁니다 6개월이면 영혼과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내년 2월 말에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오냐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상황에 대한 대단히 큰 오판인 거죠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자 상황 판단이 전혀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리고 민심은 덜 끓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들이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내 소명은 개혁의 완수다 대통령이 재차 강조를 했네요 채널A가 몇 시간 전에 보도한 걸 보면 내 소명은 시도조차 못했던 개혁의 완수다 그 주 내용은 의로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함이 노출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 참모들에게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을 주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채널A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내 소명은 시도조차 못했던 개혁의 완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으로 이것을 삼아야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역대 그 어떤 정부도 할 수 없던 것을 내가 해냈다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이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큰 그런 동력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채널A를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몇 명이 여러분들 댓글을 남겼는가 하니까 425명이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전부 425개를 다 보지 않았는데 425개에서 여러분들 전반부만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대개 425개에서 한 1, 2% 정도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머지는 어마어마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최신 댓글 인기가 있는 댓글 순서로 해가지고 거의 여러분들 제외하지 않고 몇 개를 본 겁니다 이제 그나마 지지한 보수들도 등을 돌립니다 제발 현재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425개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겁니다 현장도 가보지 않고 디테일도 딸리는데 그럼 뜻대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분들 민심이 많이 돌아갔는데 국민은 죽고 있습니다 한심한 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소명입니까 그건 정치가 아니고 당신이 즐기는 모험입니다 마치 에베르트산에 올라가는 것이 모험이고 당신의 짐이고 영웅심인 것처럼 정치가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영웅심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까 전부가 다 뭡니까 윤 대통령의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채널A에 전부 다 윤 대통령을 나무라는 댓글입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이대로면 앞으로 지지율이 10% 돼야 확정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간호법은 작년에 거부권을 쓰면서 악법이라고 거부하더니 이번에 간호사들 파업한다고 협박만 해도 바로 꼬리를 내리고 통과시키고 간호사들에게는 굴복해도 되고 의사들에게는 절대 굴복은 안 되고 의사들을 다 잡아야 됩니까 국민이 다 죽고 의료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코미디 합니까 선거용 실수를 신념으로 표정합니까 개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발 좀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통령 국민의 목숨 소용하지 않습니까 400 몇 개 중에서 여러분들 거의 한 1% 2% 정도만 대통령에게 동감을 표현하고 전부가 다 여러분들 비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악화가 되겠습니까 말도 없이 악화가 될 거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의료계획을 완수하기 국민이 피를 흘리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 이야기 요지는 헝구하니까 제가 채널A의 내 소명이 의료계획의 완수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게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거의 전부가 뭐죠 대통령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보시죠 어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기다려달라 이지호 교육부총리 국힘연찬 이지호 전망대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보시면은 71%가 이지호 교육부총리 전망대로 의료사태가 끝나지 않을 걸로 보는 거죠 71%입니다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지호 전망대로 의료사태가 끝날 것이다 26% 나온 겁니다 현재 지지율이 23%니까 대표성 있는 그런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설문조사에서 1천명이 응해가지고 71%가 여러분들 이지호 전망대로 의료사태가 끝나지 않을 거다 더 오래 갈 걸로 보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조사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 실시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은 언급수실 상황 심각 판단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급수실 상황 심각 동의하는 사람들이 69%거든요 거의 70%거든요 동의하지 않는다 27%거든요 윤 대통령 지지도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태반이 뭐죠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낙관적인 그런 전망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어렵게 보는 겁니다 조기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언급실 상황이 어렵냐 너무 많이 망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권도 붕괴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 항상 제 이야기가 제 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는 분들은 대한응급의학계 의사의 이형민 회장이거든요 이분이 50인 50 수도권 응급 붕괴가 시간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응급실 이탈에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계속 이직하고 사직한다는 것 그리고 개업을 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메디컬 타임스 이름들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애초 응급의학과 이직은 좀 잦은 편이지만 올해는 이직자는 평소에 두 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직자가 대부분 서울이 아니고 의료 취약지 응급실 의사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취약한 지역이어서 더 많이 인력을 빼앗겼습니다 평년보다 많은 이직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불균형이 약이 됐고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되고 응급실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를 버티고 있던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해당 지역의 최종 치료 역량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충남 강원이 지금 무너졌고 이제 부산 경남 전남 가릴 거 없습니다 이제 그 여파가 수도권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상황을 왜곡하거나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 현장 사람들이 보는 걸 정확하게 한번 들어봐라 이야기죠 편대 굴리는 사람들이 현장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들어봐라 해당 지역의 칠로 받을 수 없는 환자가 결국 수도권을 몰리고 이로 인해 수도권 응급실 업무 역시 과중돼서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란 진단입니다 전부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엮여 있기 때문에 지방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2차 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려서 전체가 샷다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언급의료체계는 기존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무리하게 운영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위까지 빠지면 남은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해서 본인 역시 은퇴를 고민할 정도입니다 이형민 회장이 은퇴를 결심할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50살밖에 안 됐지만 언급실을 그만둘까 고민 중입니다 예전엔 당직을 해도 5시간 정도면 회복됐지만 이제 이틀을 쉬어야 됩니다 50이 또 여러분들 50이 되더라도 이렇게 야간 당직이 무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 악하거나 일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란 불안감이 큽니다 이분들은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언급의학과 여러분들 태급 떼고 그냥 일반의로 개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전문의를 살리고 싶으면 언급의학과를 여러분들 개원해가 나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50살밖에 안 됐는데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전에 당직하면 5시간 쉬면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틀 쉬어야 된다는 거죠 몸이 무쇠가 아니니까 40중후반 가게 되면 야간 당직을 쓰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제가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훨씬 나이가 꽤 되셨을 건데 50이니까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부가 은퇴한 의사들을 데려오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을 때 많이 웃었습니다 은퇴한 분들이 언급실을 어떻게 버틸지 의문입니다 할 수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개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관측됐는데 의과대학 정원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기존 10% 수준이었던 언급의학과 개원이가 최근 20%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형민 회장이 하는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원웨이와 마찬가지로 언급의학과도 원웨이입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한 번 언급실을 떠난 의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급실에서 일할 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언급실이 아닌 곳에 일하게 되면 빨간 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일하는 것과 낮에 일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느끼면 다시 밤에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밤에 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몸을 갈아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급실의 일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과부하기 때문에 한 번 언급실을 떠난 사람은 절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은퇴자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정부 대책을 반대로 얘기하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왜 대책이 없냐면 언급의료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생각인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위기를 너무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 겁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이야기는 정부 대책은 다르게 이야기하기 하면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보자 이야기죠 한 6개월만 차만 내자 6개월 안에 뭐가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불길하지 않습니까 충주 건국대 병원에 여러분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전부가 동시에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사람이 참다 참다 여러분들 한 달 가면 해결되기지 두 달 가면 해결되기지 세 달 가면 해결되기지 하다 여러분들 7달 8달까지 되니까 그냥 전부가 다 나가 떨어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총체적 위기입니다 응급 진로 배후 진로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죠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1955년생의 외과의사분이 건국대 충주 병원의 응급이 7명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분들입니다 자신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만두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배후 진로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게 남아있는 것은 정부나 국회가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955년생의 외과의사분은 그런 이야기도 다 하죠 젊은 의사분들한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몸을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활동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게 나중에 다 골병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일이 과하고 힘들면 그냥 나와야 된다 여기 이제 한 분이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선생 의사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알만한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속아 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로사태 추 기울다 의사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개원이들은 지금 정상근무하고 있고 대학에 있는 여러분 전문의나 대학의 여러분들 교수들은 정상근무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떠난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은 본인이 장례가 없으니까 사직을 안 거고 의대생들은 뭐죠 수업을 못 듣겠다고 여러분들 그냥 휴업을 여러분들 휴업 신청을 안 거 아닙니까 그럼 수리해주면 되죠 의사들이 뭘 잘못했죠 조선 사람들은 따질 수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대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따져야 되는 거죠 의사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의사들 지금 근무하고 있고 개원이들 다 정상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난 사람은 두 비문입니다 전공의들하고 전공의들은 사직을 한 거고 본인들이 장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아리도 없는 댁 같은 자가 전문가들 외침 이날을 망치고 갈가먹고 있습니다 거의 나이 먹도록 뭘 했죠 내가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년간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특정 세력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하고 있는 걸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 나이 먹도록 뭘 했지 그 나이 먹도록 일을 억수로 많이 한 거죠 최근 100군 이상 냈고 반듯한 연구소 만들어서 뭐죠 나라가 잘 되도록 기회하는데 도움 좋고 지금도 뭡니까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매일 6시간 8시간 일을 공부해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린데 노력하고 그만큼 했으면 됐죠 그 나이 먹도록 뭘 했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이나 외모 가지고 사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선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1955년생 여러분들 외과 의사분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정책을 물른다고 하더라도 전공위가 돌아올리면 모든 조건이 맞추되어야 될 것입니다 간호법도 철폐하고 전공위 보수도 올려주고 필수 의료 숙가도 올리고 소송 제약국도 여러분들 만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전공위들이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상한 겁니다 긍정론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참 낮은 겁니다 그런데 왜 박사님은 의사에 대한 비판을 안 합니까 아니 의사가 뭘 잘못했냐고요 의료계가 의사 기득권 오로지 그것에만 기대어 다시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전공위들이 기득권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개원위들이 여러분들 기득권이 있다고 칩시다 개원위들이 착시하게 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 교수들이 여러분들 사표 내신 분도 있지만 착실하게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전공위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여러분들 100시간에 130만 원을 뿌려 먹었는데 그 전공위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조선사람들 좀 정신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의료계가 의사 기득권 오로지 그것에만 기대어 의사 기득권 여러분들 전공위가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의대생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불쌍한 여러분 의대생들하고 전공위들이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뭐죠 시민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합니까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얼어 죽을 계획입니까 전공위는 불법 합의 아니라 사직을 한 겁니다 님도 직장에 불만이 사직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권이 있으니까요 아니 전공위가 다음에 여러분들 전문의 따고 나면 좀 세상이 나아질 거다 열심히 죽도록 먹으면 노예 이상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전공위를 전문의가 되어 가지 여러분들 그렇게 본인이 기대하는 그런 세상이 안 되겠다 전문의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러면서 사표 던지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 요지는 물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안 되겠냐 내가 뭐 누굴 옹호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들 딸이 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구독자 수도 이러면 떨어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의사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조가 들지 않습니까 선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 국회의원이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합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전부 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준엄하게 경고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비급함의 대가를 세세손손 지불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이 거짓말 하는 것들이 의료를 망가뜨리고 선거를 망가뜨리고 교육을 망가뜨리고 전부 다 망가뜨릴 겁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고방식 이렇게 여러분들 의사분 같으신데 지금 현재 교수와 전담 간호사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지금 그대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배후과 지원 부족으로 야간과 주말 응급 중증 환자의 치료에 공백은 지속될 겁니다 물론 주간에 중증 외래 진로 대기와 수술 대기도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의료 현실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전공의와 빠진 공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것이 계속될 거다 이야기죠 그럼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을 거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가 아니라 헐값에 부려먹고 버릴 저임금 노동력이었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지식과 시장강 분야의 경제활동 주체들의 경험보다 자신이 더 우울하고 그들을 자신의 이상대로 지배하겠다고 생각하는 관료와 정치가들이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의료계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는 겁니다 검사 출신들하고 관리 출신들에 그냥 쿡 찍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갑질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지적 자망과 지적 오만이 이번에 사건을 일으켜야 된 겁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간 당직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 응급실이 있거든요 부분 폐쇄가 다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현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 하면서 이런 것을 여러분 왜 말씀드리냐 현장을 이해하게 되면 사건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고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현장을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수가 내려간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의사가 많아지게 되면 다른 제품과 같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내려가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의사 수가 늘면은 그 의사들 월급은 화성에 쏘지 않는 거다 결국 국민들이 메워야 되는 거다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늘어난 의사 수만큼 매개 살려야 될 책임이 화성 사람들이 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는 것이고 그거를 이해시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조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뭘 따져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의료비 지출이란 것이 p 곱하기 q 곱하기 n이지 않습니까 p는 수가 q는 뭐죠 진로의 수 곱하기 n은 의사 수 그럼 그동안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느냐 n을 적게 하고 p는 낮게 하고 q는 높게 해가지고 100원만큼을 여러분 지불해 왔던 겁니다 그럼 의사 수가 여러분들 50% 늘리게 되면 150원이 되는 겁니다 n이 넣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산수를 알았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안 두는 겁니다 p 곱하기 q 곱하기 n 이꼴은 의료비 지출 총액인 겁니다 토탈 코스트 토탈 코스트 이꼴 p 플라이스 곱하기 q 퀀티티 곱하기 n 넘버입니다 n을 증가시키면 자동적으로 토탈 코스트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양질의 서비스를 왜 제공했냐 p는 저수가고 q는 높고 의사들이 많이 돌려가지고 뭡니까 수가가 낮아도 병원 경영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폭증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초창기 여러분들 2월부터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p 곱하기 q 곱하기 n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 여기 한 분께서 의료사태로 보수가 망가지고 나아가 기본소득당이 지배 하게 되면은 뭐 보수가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선거가 넘어갔기 때문에 좌파 세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상수입니다 상수 변수가 아니고 의료사태와 관계없이 한국은 공직선거 자체가 장악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분도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정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5년생의 외과의사분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국의 의료의 특징은 저수과입니다 저수과 수가가 낮고 진로의 수는 많고 의사 수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의료비 지출 없이 건강보험 제도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냐 n 의사 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동적 토탈코스트가 높아져 p 곱하기 q 곱하기 n n이 커지니까 박리다매가 가능하려면 의사 수가 소수여야 됩니다 박리다매를 해온 겁니다 박리다매를 숙가가 낮췄는데 진로의 수가 높았던 겁니다 의사를 많이 부려먹은 겁니다 개운이도 열심히 뛰었고 병원에 고용돼 있는 봉지귀도 열심히 뛰었던 겁니다 통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에 고용된 봉지귀 페이닥터의 1인당 담당 임상 담당 여러분들 병상 수가 현저히 높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차분하게 무슨 일이든 간에 따지고 오늘 이분께서 이렇게 이야기 했죠 모든 일은 한정된 자원을 잘 배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의료 자원의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의료를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가 다 세지 않습니까 생명살림과 관계없이 보양하는 데도 많이 돈이 들어가고 펼치시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무지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의료비 지출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 써야 될 건데 문재인 케어레가 여러분들 보장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꼭 돈이 지불되지 않아야 될 쪽에 또 돈이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가 유지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돈이 흘러가야 될 때가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 한 분께서 좀 이론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그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출산이 급감하고 고령자가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어마어마한 변액의 시대를 들어가는 겁니다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그 현상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과거의 간성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한 분이 완전히 반론을 펼치는 겁니다 의사가 5년 후에 만명 부족하다는 계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인구는 줄고 있고 의사는 매년 3천 명 이상 배출되는데 왜 모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필수의료 종사자가 모자란 것입니다 전체 의사 수는 현재도 과잉입니다 필수의료 기피하는 현상은 무분별한 의료소송 남발과 판사들의 민영사 판결로 소신 진료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수가는 2차 문제입니다 이걸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의대생들 60% 정원하면 의학 교육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정부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상대방을 타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오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이 mg세대 이 사람들이 저항을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이거를 좀 이해하게 되면 내년 2월 달에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올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세대지 않습니까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기 힘든 세대고 마찬가지로 조기용 장관이나 이주호 부총리도 이해하기 힘든 세대인 겁니다 한 분이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mg세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의료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mg세대의 투쟁 방식이 조용한 사직입니다 mg세대의 해법이 새로운 길찰끼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망상황일 뿐입니다 mg교사 mg공무원 mg군인들이 하루아침에 평생직업을 냈던지고 쿠팡기사 생활로 기존 원급의 몇 배를 벌어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생들은 불합리한 시스템 안에서 돌을 던지고 하연병을 던지고 시스템을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mg세대들은 불합리한 시스템을 미련없이 버리고 합리적인 세상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원점 재논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다시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사일런트 액세트를 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j.h.킴 님이 기성세대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출신들하고 달리 mg세대들은 그냥 거기에서 나가버리는다 조용하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에 다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판단착오인 거죠 60년대 70년생들의 여러분들 하연병을 던지고 저항했지만 mg세대는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조용하게 각자 자기 길을 찾아서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투쟁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안 돌아올 거다 이야기죠 기분 나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사실이 이런 겁니다 사실이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지만 전공의들도 계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론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금은 백정백성이라는 말처럼 상대방을 싸우려면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의 인간의 집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수령에 빠져버린 겁니다 수령에 빠져가지라면 그걸 빠져나올려 하니까 계속 무리수를 지금 두는 겁니다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좋은 공무원을 왜 그만둬 그 좋은 교사를 왜 그만둬 그 좋은 군인을 왜 그만두냐고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현직 의사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의 패착은 정부가 전공의를 우습게 알았던 게 패착입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의 실제로 전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빠지면 모조리 전문의로 채워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당직도 야간당직도 전공의처럼 저는 전문의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 기억하거든요 이 방송할 때 한 전문의를 둔 대학의 펠로를 둔 어머니께서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 어렵게 얻은 대학 조교수를 아들이 사표를 던진다고 하는데 내가 말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왜 그만두냐 다시 또 야간당직을 써야 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생고생해서 이런 전공의를 거쳤는데 또 그걸 해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럼 그 똑똑한 분들이 왜 이해를 못하냐 그분들이 지적으로 게으르고 지적으로 오만했던 겁니다 나는 그분들이 평생 또한 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리 겸손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지적으로 굉장히 오만할 겁니다 왜 본인이 명량하고 지시 내리면 민간인은 착착 따랐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직도 전공의처럼 쓰는 전문의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문의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전공의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야간당직이 여러분들 전문의 이름 나이에 야간당직을 계속 써야 되면 고참여름 전문의 수준에 그럼 죽는 거라면 그렇게 싫다는 겁니다 다시 그 길을 못 한 번 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안 가본 길이니까 가본 길을 다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공의가 그냥 교육생이고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해빡하면 벌벌벌 떨기 전에 일진 깡패질을 정부가 해봤는데 학교의 순둥이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해빡질을 무지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초창기 이런 박민수 차관이 눈시퍼렇게 뜨고 여러분들 전공의들 해빡하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직 전문인 것을 모르고 사직하고 난 뒤에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사직을 하고 나니까 전공의의 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전공의가 실제로 뭘 해야 되냐 야간당직이 가능한 전문의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걸 지금에서 이제 아는 겁니다 아차 싶은 겁니다 전공의가 전문의 역할이고 실제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사입니다 3차 의료기관에서 당직을 쓰는 전문의를 전부 다 내쫓아 버렸으니까 이제 응급실부터 배후 진로까지 야간당직이 불가능해서 모조리 붕괴되고 이 여판은 2차 진로기관까지 미쳐서 완전히 응급실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 구린인 현직 의사부는 아주 예리하게 의료 문제를 보는 겁니다 전공의 좀 얼르고 협박하게 되면 3주면 완전 제압이 될 거다 전공의만 제압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용과 박민수가 내린 상황 판단인 겁니다 전공의가 뭐냐 직책은 전공이지만 실제로 야간당직이 가능한 전문의였던 겁니다 그걸 56% 그냥 여러분들 다 잘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무지함입니다 무지함과 오만함 때문에 지금 사태에 온 겁니다 빼앗은 것은 이 무지함과 오만함이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이제 고집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제 그냥 고오다 이야기죠 그런데 고오가 사람이 죽어 나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55년생의 외과의사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의과대학의 척추가 전공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구리님은 여러분들 현재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민수하고 여러분 조경이 몰랐는데 실제로 전공이가 그냥 억박 지르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공이는 전공이지만 실제로 전공이가 전공이가 아니고 야간당직이 가능한 전문의였다는 겁니다 야간당직이 가능한 전문의를 뽑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던 겁니다 돈을 천금으로 주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구하기 힘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언급실이 샷다운 될 겁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개뚫게 되면 상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mz세대라는 것은 돌멩이 안 던진다 이야기죠 silent exit 조용하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전공이는 전공이 역할이 아니라 전문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전공이를 빼고 전공이를 대치하려면 전문의를 뽑아야 해서 대치해야 됩니다 결국 전공이가 그동안 전문의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대학병원에서 56%가 줄어든 겁니다 그들이 빠지니까 언급실과 배후 진료가 43%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특히 당직을 전공이가 전담해서 왔습니다 언급의학과 다른 전문가들 나이든 교수가 쓰니 이제 한계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과로를 너무 겪어서 교수 일부는 그만두니까 남은 교수에게 더욱 과중돼 이제 한계상황에 곧 파탄이 납니다 언급실 문 닫는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두 달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새로운 여름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당직 써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직을 당직을 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하고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당직을 쓰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그분들이 체력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그냥 사표를 내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팩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훨씬 뭐가 문제인지 훨씬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왜 현직 의사가 직접 여러분 전공의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분석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여러 가지로 입수했고 그 정보를 변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의료사태는 대단히 근본적인 여러분들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야간 당직이 여러분 가능한 전문의를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여러분들 그냥 진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시고 오늘까지 하루라도 국민들 마음 편하게 해 준 시간이 있었습니까 갤럽 여론조사의 82%가 대통령의 의료계획 추진 방식에 반대라고 하니 방식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을 바꾸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분들이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현장의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지금 정부가 뭘 했냐 야간 당직이 가능한 실질적인 전문의를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사표 내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 사람 안 들어오게 되면 그 응급실이 셧다운이 되는 겁니다 배우가 가질하면 셧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차만 낼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고 국민들이 차만 낼 수 없으면 뭡니까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지겠죠 무선이든 간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상황을 착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책과 제도 변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기홍과 이런 박민수라는 사람은 3주에서 5주 정도만 뭐죠 억박 지르게 되면 전공의와 항복하면 그걸로 끝날 것이다 예산 1,200 정도만 추가적으로 투입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상황 판단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오판을 한 거죠 전쟁을 치르는데 오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로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인 겁니다 의로 본질을 이야기하게 되면 일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해당사조가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혀 설득할 수 없는 정책을 낸 거죠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정책을 냈기 때문에 이 비용을 톡톡히 치룰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일단 고집이란 것은 정념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눈에 여러분들 호르몬이 분비가 돼 가지고 우리가 애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눈을 가린 거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정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당태를 뭡니까 배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정념의 노예가 돼서 안 되거든요 정념의 노예가 되면 이승논리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뭐 아주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지금 완고할 수 있는지를 죽는 길로 가는데 그냥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제 눈에는 죽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정념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호르몬이 분비가 돼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애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배후 진료가가 붕괴되고 있다는 내용을 어제 다뤘지 않습니까 언급의로위기라는 것은 배후의로위기인 거죠 야간이 이러면 응급실 뺑뺑이가 왜 발생하느냐 응급의로를 담당하는 전문의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응급의로실에서 여러분들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배후 진료가의 야간 당직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배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 야간 당직자들이 전문의가 전공의가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주간에 여러분들 외래 진료를 하면서 배후 진료가의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설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지 않습니까 배후 진료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여러분들 전문의를 아무리 투입한다고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언어 여러분들 지금 방송사도 119 구급대원들의 초점을 맞추지만 배후 진료가가 무너지는 부분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배후 진료가를 여러분들 무너지는 것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단박에 사람들이 알 테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안 다루는 거죠 배후 진료가 그냥 유일하게 하는 것이 언급실에서 진료 제안을 하고 있다 배후 진료가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안과는 못 받는다 성형외과를 못 받는다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현직 의사분이 남긴 글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의료 상황은 전공의가 빠져서 벌어지는 2차적인 현상입니다 전공의 없이 배후 진료를 해결하려면 전문의를 전공의 숫자만큼 고용해서 채워야 됩니다 다른 전문의계 채용을 권하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와가지고 당직을 씁니까 제가 당직을 쓰라고요 미쳤어요 아니 되게 미친 겁니까 내가 그 죽을 고생을 이룬 전문의를 땄는데 또 전공의 실로 돌아가서 당직 서라고요 나옵니다 청금을 주더라도 당직 설 수 있는 전문의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한 것을 귀하게 되게 많이 못 느끼죠 그래서 고마워해야 될 것도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고 귀한 것을 발사계처럼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전공의들을 그렇게 대해왔던 거죠 발사계처럼 대해왔던 겁니다 젊은 세대들을 그리고 악랄하게 이런 부려먹었던 겁니다 그럼 공 박사는 왜 침묵해서 나는 몰랐죠 세금 내면 다 알아 잘 하고 있다고 본 거죠 내가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것은 의과대학 정원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난 이후고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고 세금 내면 알아서 선관위가 잘 할 줄 알았고 세금 내면 알아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잘 할 줄 알았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간 당직하는 전문의를 뽑을 수 없는 겁니다 배후 진료 정상화라고요? 전공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전공이 안 돌아올 겁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년 2월 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배후 진료를 전혀 안 다루는 거죠 그래서 방송사가 그럼 다 망한 줄 알 거니까 여긴 그럼 전공이가 왜 떠났냐 아니 전공이가 왜 떠났냐 전공이가 왜 떠났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폭발로 증가시키면 전공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공이에 4, 5년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둬버린 겁니다 사직을 한 거죠 전공이 하더라도 전문의 월급 수준이 회사원 수준이 되니까 안에 해버리니까 이번 의료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회사원 월급 수준 주면서 억대 의료보험 소송금 내야 되면 미쳐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해 이렇게 해서 안 한 겁니다 그것 보고 고소하다 잘됐다 이제 의사도 회사원 수준이 됐네 하하하 이렇게 절구하면 이제 수술 못 받는 겁니다 이제 전문의 안 하니까 미래 세대가 살지 못하게 하면 자연의 동물이 살지 못하고 나도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고도 노년으로 살아야 되는데 혹은 지금 젊은 세대를 못 살게 하면 조금 후에 그들이 살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아 잘됐다 웃다가 이제 자신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성격이 안 좋은 모자란 국민이 스스로 빠지는 압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네 집골이 방급 봉급 주고 의료비 지출해 주고 의료 소송비를 10억 20억 때리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나 하죠 안 하지 내라도 필수까지 여러분들 혹시 아들 딸이 의사가 있어가 하겠다고 하면 겔사일은 반대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의사는 그래도 고소득자입니다 노동을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16년 노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개업이 중에서 잘되는 사람 3분의 1 3분의 1 현상 유지 3분의 1 정도 여러분들 잘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좀 많이 불문 그게 무관 문제입니까 의과 공부가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전문의가 미래가 없게끔 만들어버렸으니까 소원성취한 거죠 여기 이제 또 현직 의사분께서 PA 간호사는 재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환자 상황에서 처치를 내리려야 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치의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서 그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공인은 재반 지식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전공인 3년차 4년차가 판단하여 지금 이런 환자는 이런 조치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수술 기술 술기를 배워도 어떤 상황에서 좋지 않은지 각종 임상 상황 판단을 간호사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야간 당직을 쓰는 동안 교수가 당직을 쓰며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전공인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PA 간호사가 전공인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전공인 없이는 제3차 의료기간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청구서를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PA 간호사로 전공인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뭘 모르면 배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폼을 잡고 빡빡 우기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교육을 서로 다르게 받은 거지 않습니까 전공이 빡센 일은 수련 과정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환자를 보고 자 여기 보시면 정부가 이번 사태에 아주 혼줄이 나고 있습니다 하물련대에 오랜 파업은 못합니다 처자식을 먹여살려야지 하물차가 은행 돈으로 샀기 때문에 매달 수백만은 이자가 나갑니다 하물련대 노조원들은 파업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공인은 다릅니다 전공인은 3차 의료체계의 56%를 차지하는 인력입니다 노동집약적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데 전공이들은 대부분 빚도 많지 않습니다 개론도 요즘은 늦게 하는 추세라서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3차 의료기관이 적자가 나고 보조의료인력이 의사인력에 맞춰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전공위가 떠나게 된 대학병원은 인력인력의 56%가 대학내에 남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또 대학병원의 적자가 팍팍 나게 됩니다 당직을 주로 전공위가 서왔기 때문에 이제 당직을 교수가 써야 됩니다 야간당직을 교수가 야간당직 서다가 일하다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 나이에 야간당직 서다가 과로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의대 교수는 도망가야 건강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과로 좀만 더 하다간 6개월 안에 다 과로로 몸이 상해서 나가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국민이 전공위를 급주어 압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아주 박살이 나리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전공위와 돌아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료하겠죠 이제 사명감이고 소명감이 없어졌으니까 본인들이 고생을 충분히 여러분들 보존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용을 치료하게 되면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이전에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의사들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리님께서 전공위 과정을 겪은 현직 의사이기 때문에 예리하게 여러분들 그냥 어마어마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물련대 근로자하고 전공위들하고 같이 본 것 같은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3주에 써주던 거 죄면 다 돌아올 것 같았는데 완전히 오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사표 낸 거니까 사직을 해버린 거니까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공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부하겠습니까 저도 공부하면 일가견이 있는데 열심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일가견이 있죠 무진장 열심히 여러분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의과대학 공부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완전히 여러분 그게 올인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지금 이 구리님이 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료현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의료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의료현황을 여러분들 파헤쳐주니까 훨씬 더 명료한 겁니다 그냥 감으로 잡힐 것 같은 부분을 꽉 잡을 수 있게끔 도와준 겁니다 피해의 간호사가 죽었다 깨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인은 대학병원에 착 주고 직책은 전공인이라면 실제로 전문의라는 거죠 전문의를 쫓아낸 겁니다 그 전문의도 특히 무슨 전문의 야간당직이 얼마든지 가능한 전문의를 다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간당직을 교수들이 해야 되니까 이 체제가 유지되기가 심정 겁니다 보시죠 지금 사태를 정확히 바라보게 되면 전공이와 의대생이 휴학이 지금 자신의 원래 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의사는 다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과로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대생 휴학과 전공이와 의대생은 미래의 의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현재 갈등은 미래의 의사와 그리고 현재 정부 관리들과 국민들과의 갈등 상황입니다 현재 의사들은 전혀 갈등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도 어떤 분이 의사들 기득권 기득권 이런 이야기하는데 의사들은 대단히 여러분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주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단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들은 착실히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여러분들 가로를 무릅쓰고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터를 떠난 사람은 의대생하고 전공이들입니다 미래의 의사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현재의 갈등 구조는 미래의 의사들하고 여러분들 정부의 갈등 구조고 미래의 의사들하고 여러분들 국민들의 갈등이지 지금 의사들하고 갈등이 아니고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의대생들이 어떻게 기득권입니까 전공이들이 무슨 기득권입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 자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을 저는 상당히 여러분 높게 평가합니다 감정개입 없이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아야 하는 일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죠 우리가 남이가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조기용 장관 이런 분들도 다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적을 깨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본래 조선사람 특징인 겁니다 우리 형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울려 가지고 이 구리님이 여러분들 지금 분석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개인주의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정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뭡니까 그냥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 기득권 이야기 쓰는데 기득권이 어디 있노 지금 동네에 이런 개원이들 다 착실히 근무하고 있고 대학교수들 착실히 근무하고 있고 본인 몸에 무리감에 근무가 떠난 사람은 두 사람이다 의대생들하고 전공이다 의대생들하고 전공이가 돈이 있나 뭐가 있노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기득권이라는 이야기 쓰지 말라 지금 대결 구도는 1960년대생의 서울대 출신의 잘난 사람들하고 칼 자루진 완장찬 사람들하고 전공이들하고 의대생들의 대결 구도고 윤정부의 찬사를 보내는 여러분들 국민들하고 미래의 이름 의사들하고 대결이고 미래의사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문의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 전문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들도 각오해라는 거 아닙니까 다음이 안 걸리면 수술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술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술 건수가 줄었지만 왜 지금 의사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가면 그 의사들이 넓으면 미래시대 의사들이 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들 체리라는 이야기죠 의대생들이 나 이제 필수감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돈이 있으면 미국 가서 이러면 진로받고 폐암 걸리면 미국 가서 진로받고 지금은 아산병원에 싸게 해 주지만 이제 그때는 의사가 없었는데 알아서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공박사가 왜 의료진을 이렇게 옹호하는지 도대체 선거 부정에 대해서 내가 찬양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 머리를 탓해야 되지 공박사를 탓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4 5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이러면 분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게 이러면 들 알아야지 지금 와 가지고 왜 그 일은 했는데 사람이란 게 항상 자기 중심이 돼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건 모르고 공박사가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 이렇게 이 분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지해 보지 않았냐야 그동안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겁니다 매년 젊은 세대를 착지한 대가를 받다가 이제 그동안 착지한 것을 모두 이자까지 쳐서 내놓아야 됩니다 이제 그 대가는 매일 마구 죽어 나가는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와 마음은 미래 세대를 소중하게 잘 살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의 온전한 생존을 위해 자립하기 전까지 생계와 교육을 책임지는 것처럼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립과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은커녕 자신의 안의와 생존의 미래 세대를 착지하고 시행시킨다면 그 죄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이런 서슬퍼런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이런 국민들과 보건복지부 관로들이 무슨 짓을 해온 겁니까 젊은 세대를 착지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건 통절이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전국민들 나쁜 놈이라고 그건 아니죠 좀 섭섭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구리님 이야기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문제는 기득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래 세대가 생명 살리는 일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사람들의 큰 착각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미지를 얻나 봅니다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언급실만 가면 의사가 신과 같이 뚝딱 진단하고 치료하고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만 된다면 의사를 포함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환자가 도착하면 진단도 어렵고 그걸 진단하기에 검사도 해야 되고 검사에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해서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상황에 심정지 2명 뇌출혈 의심 1명 뇌경식 1명 심근경식 1명 응급실에 30반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와예대 복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의 전문의가 이런 경험한 사실입니다 의사 1명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상황이 되면 조용히 가운 벗고 사라져야지 자신이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의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니 조선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교육을 받았습니까 상황이 이렇고 현실이 이런데도 아마 나중에 그 환자들 가족들 또 소송을 걸 겁니다 제대로 진로 치료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또 10억 배상하라 그럴 겁니다 전문의들이 견딜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 의사가 그러다가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큰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리버 다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의로계를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이란 것이 꼭 같은 여름 투약을 하거나 꼭 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불확실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살려야 된다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 소송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전공위가 여러분들 50% 이상이 빠져나간 그 공간을 전문의하고 여러분들 의대 교수들이 지금 채우고 있는 겁니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런 분들이 그 조교수 정교수 부교수 같은 분들은 대개 50대 정도에 가깝거나 넘어서신 분이기 때문에 애시당토 야간이 불가능합니다 야간당직이라는 것이 그 야간당직을 텀텀이 하면서 7개월이 흘러온 겁니다 그거는 그 양반들이 생명을 갈아 먹을 정도로 엄청난 과부하가 지금 걸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용 장관은 응급실 위기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은 비상 의료 체대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을 아무나 뭡니까 호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국의과대학 협의회하고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 협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대통령께서 11995 차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응급의료체계가 지금 제대로 도가하고 체험하고 싶으시면 119를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가 기가 찹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강연자와 작가가 된다는 것은 무슨 훈련을 하는 거 아니까 독자 입장이나 상대방 입장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훈련이 아주 몸에 베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름없이 삐또없이라는 책을 읽고 울었다는 그런 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거 왜 우느냐 책을 쓰면서 작가가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책을 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고 울었다는 이야기는 책을 쓰는 작가가 익명의 독자들처럼 있죠 그 책을 본인이 쓰면서 그 인물하고 동화가 돼가 여러분들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름 없이 삐또없이라는 그런 조선을 방문했던 20대 젊은 여러분들 미국 선교사들 일대기를 정리하다 보게 되면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이런 의료 문제를 다루면서 아무 예관계가 이런 관련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젊은 날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애환과 고통이 내 문제로 이러면 다가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굉장히 독특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동갑내기지만 직장 경력의 30년 40년을 피의자를 불러가 이런 죄를 불게 만드는 그런 직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애환 긍휼 연민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는 훈련을 거의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정책을 표시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한 편은 딱 하지만 한 편은 안 됐다는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윤 대통령은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식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는 모든 훈련이 여러분들 윤 대통령 안 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경로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제가 작가 생활 20년 강연자 생활 20년 하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타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의로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소위 전공의 수련 체계를 보면서 저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악소리가 들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체제를 모두가 알면서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젊은 세대를 이렇게 착지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는 전혀 없는 겁니다 키와일리님 jk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내가 의로 사태 문제를 왜 집중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가 나아진다는 것은 사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불합리한 것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젊은 날에는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내가 대단히 이렇게 억눌려 사는 그런 문화권에서 성장했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성장해 가지고 이제는 외국 방송을 그냥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농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마이크를 집어대더라도 뭡니까 자기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도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지만 최소한 지위나 나이나 성별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문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라는 것이 성별이나 나이나 지역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질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안세연권을 보면서 또 침묵하시고 여러분들도 해표를 옹호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빨래를 시키는 것이 관행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부담냐고 부담하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의 권력의 축에 있는 1960년생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래서 그분들도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대단히 갑질에 익숙한 세대인 겁니다 갑질에 이번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의로 사태를 처리한 걸 보면 제가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아 저분들이 저 한계밖에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질렀으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해결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젊은 의사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젊은 의사들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나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2월달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대로 2월달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이 사태는 상당히 장기화가 될 겁니다 장기화가 되면 이 국민들이 경난 여러분의 생사를 오고 하는 일들 언급실 여러분들 붕괴 배후 진료과의 붕괴는 엄청난 여러분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정권을 뒤흔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도달하기 전에 이 문제를 진화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데 어제 국정브리핑을 보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에게 의로 사태는 시시비비를 떠나가지고 신념이고 정의고 사실이고 믿음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본인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대통령을 여러분들 설득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면 갈수록 폭 나갈 겁니다 지금 23%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결론을 내리느냐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방송을 여러분들 작성하기 위해서 7시 8시 9시에 되게 여러분들 종편부터 시작해 이런 부분들을 비교적 꼼꼼히 보고 그 밑에 여론 추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거죠 날이 갈수록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실제적 진실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덮거나 뭉개거나 가리거나 숨길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럼 이제 의로 사태가 그럼 앞으로 종착력이 어디가 될 것 같냐 제가 여러 번 경고했지만 완전히 다른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의로 사태가 종착력이 정부 당국자가 생각한 것처럼 비교적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로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이번 사태가 얼마만큼 폭발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당사자가 본인이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보시죠 곧 3차 의로기관의 교수들이 번아웃 될 겁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번아웃이 될 겁니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직으로 더욱 축소가 되고 3차 의로기관의 응급실은 진로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결국에 가서는 거의 모두 사직해서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진로기관으로 중증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결국 2차 진로기관에 중증 환자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정부가 또 강제로 처리해라 강제환자배정법 같은 걸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게 되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응급실은 문을 닫게 됩니다 이 현직 의사인 구리님이 보기에는 한 달 후 정도가 되면 3차 진로기관이 문을 닫고 두 달 정도가 되냐면 2차 진로기관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달 아니면 세 달 정도?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직 의사의 여러분들 가설이니까 현실화될 것이냐는 문제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타이밍의 문제뿐이고 응급실에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이분이 보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한 겁니다 상황을 그렇게 소홀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응급의료인력들이 43%나 사재겠다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7개월을 버텨온 겁니다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라고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까지 끌어온 것이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정도 끌어온 것은 이렇게 장기화될지는 모르고 한 달 지나면 나아지겠지 한 달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메디칼 닥터입니다 닥터 액시스 많은 사람들이 배후진로 의미를 모르는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심근경식의 어떤 환자가 왔다 심장마비 그대로 두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과의 의료진이 심폐소생으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의사의 최전방의 역할입니다 그 후로 그 원인을 찾아 배후진로를 뜻합니다 심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심혈관의 문제라고 진단이 되면 진단 이 과정도 영상의학과가 영상진단을 해야 됩니다 배후진로를 담당하는 의사들 각과 전문의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혔다면 심장의 혈관을 즉시 배후진로를 뚫어줘야 됩니다 심장내과 영역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배후진로를 담당하는 흉부외과에서 혈관을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배후진로를 한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를 협진이라고 그렇게 하죠 필요 없는 과가 없다 모두 다 종합병원에 필요한 겁니다 모든 과들이 다 있어야 원활히 돌아가게 됩니다 마취과 영상의학과 병리과가 다 필요합니다 배후진로에 따라 모두가 필수적입니다 심근경식이란 진단이 응급실에서 바로 알아낼 수 있었다면 참 행운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병일 경우도 있습니다 배후진로진들이 짱짱하면 더 정확한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의료위기 전공의 공배에 발생한 의료위기를 응급실 위기라고 명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응급실의 이름들 모든 진료가 협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의료체계의 이름들 위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아무도 이런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고장 나오는 것이 응급실 위기 더하기 진로제한 이 정도인 겁니다 진로제한을 더 파고들었으면 의사들이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제 응급의로위 43% 사직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한 분께서 이름 남긴 겁니다 장례식장에 통상적으로 3일장이 보통 이루집니다 요즘은 화장장에 예약이 밀려서 4일장으로 미뤄지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4일장이지만 앞으로 5일장 6일장 등등 계속 미뤄질 것 같습니다 화장장에 철이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 체험담을 남기신 글들을 보고 증거물을 계속 축적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추론을 계속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머릿속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현장 상황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몇 달 동안 계속 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인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실체적 진실을 다가가는 겁니다 장례식장이 계속해서 예약이 미뤄진다는 거 아닙니까 처리 용량이 있는데 처리 캐파를 넘어서는 뭐죠 대상자가 화장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평화시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사태 책임론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상당히 중증상태인 겁니다 그냥 비상의로체계 잘 돌아가고 있다 응급실 위기 상황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사 문제도 다루지만 당분간 이 이슈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체적 지시를 국민들이 잘 이해해 가지고 국가가 조금 더 늦었지만 올바른 길을 찾도록 그렇게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제가 직접 쓴 미국의 선교사들 한국인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았고 감사 감사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우리가 일어서는데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런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이 땅에 기여했는가를 기록한 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애리조나 답사기 이거는 제가 이제 쓴 새로운 형태의 문화 답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 야심적으로 썼던 참 한국의 큰 문제가 이 소위 선거 공정성 회복입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이 나라의 어려움이 올 걸로 봅니다 다섯 권을 제가 직접 썼으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정말 명저서인 김동주 박사가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어김없이 오전 4시 50분에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일요일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님 후원해 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